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경찰 조사 나흘 뒤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지난 10월 28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른바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 때 수사를 받고 나올 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 2차 소환 조사 뒤 한 달이 넘게 지난 12월 23일로 이 씨 조사 일정이 잡히자 이 씨의 변호인은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당시 이 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두 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 씨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비공개 요청을 받자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 씨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이 씨에게 더 손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경찰에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다시 경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며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경찰이 비공개로 소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 씨 소환 일정을 경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3차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에게 비공개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